소이자? 소이자? 야야 소이자? 꼬기 꼬기 뭐냐? 이게 정상이라니까? 아 뭐냐? 이게 정상이에요 리븐이 아무것도 못해야해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리븐이 틀린다면 상대하기 힘들어요 카운터라니까? 이게 뭐해? 평캔이 평캔이 아예 없는데? 고통! 고통! 그냥 두드려 패면은 그냥 죽는거야 두드려 패면은 그냥 죽는거야 두드려 패면은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네 크 양학챔프 좋다 강등방어 좋아 양학챔프로 강등방어예요 이게 양대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다면 내가 조급이야 솔직히 틀린다면 안나잖아 이거 어디갔냐? 아아 아아 너무 아까워라 아아 아아 아 리븐아 반가워 아 리븐이 우리 리븐이 스킬 다 빠졌네 아 리븐이 우리 리븐이 스킬 다 빠졌네 자 와봐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리븐 그만 죽이라고요? 내가 간다면 짓밟아야지 아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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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루어 아니 너네가 미드나 바텀으로 가고 내가 다른 쪽으로 돌아야 돼 아니 이거다가 지거든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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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최스로 공 썼는데 루어 루어 아이씨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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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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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드가 안되어 이리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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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킨드레드야 궁을 냈어 야 뭐야 리븐 뭐야 왜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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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어? 아 개편상은 정말 잘한다 진짜 이겼다 이거 이겼다 끝났다 끝났다 에이 끝내야 해 안녕 괜찮아 여기 쌍둥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달려가서 부수면 돼요 또 잘리네 부숴라니까 뭐해 얘네 아니 그냥 가둬 아니 이거 그냥 부수면 되는데 왜 15킬로 질병 1등으로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솔직히 캐리죠 우리 여러분 인정하시는 캐리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업버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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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